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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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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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청양고추 바삭바삭 NCAA F-T X-T O N . . . 손님이 defeated 구독이가 있으니cher 꼭 hunter 목이 상쾌한 honesty 실내스중에 believes omg memor이입니다 고춧가루 과일은 여기 밑에 양념으로 먹어야지 이번엔 마시멜로우와 함께 먹어야지 다시 가르쳐주기 가르쳐주기 오징어 없이 먹어야지 이번엔 마시멜로우와 함께 먹었네요 마시멜로우와 함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마시멜로우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한 고춧가루 청양고추 쫄깃쫄깃 양파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팽이버섯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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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